방금 호텔에 도착했어요. 호텔이 진짜 예뻐요. 정말 예쁘죠? 지금 밤에 도착해서 내일부터 돌아다닐 것 같은데 내일 봐요. 안녕! 어제 여기 숙소에 도착하고 오늘 이제 나가는 날인데 오늘 약간 셀프 메이크업도 해봤고요. 머리는 그냥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기 이렇게 신발과 치마, 롱치마랑 그리고 팔찌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갈지 대충은 정했거든요. 아마 서점? 서점을 가고 싶어서 한번 들려볼 겁니다. 1일차 준비 끝! 안녕하세요. 오늘은 2일차. 오늘도 이렇게 나가려고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좀 어제보다 캐주얼하고 편하게 입었어요. 짠! 캐주얼한 반팔티에다가 이 초록색 치마 그리고 운동화 그리고 마지막 얍! 제가 이거를 어제 샀어요. 어제 쇼핑하면서 이 정말 빈티지스러운 가방을 샀거든요. 이 룩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샀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집게핀을 샀거든요. 이 보라색과 노란색 집게핀을 샀어요. 오늘은 약간 빈티지 샵들을 한번 들려보려고 해요. 안녕! 재밌게 놀다 올게요. 여러분 날씨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햇볕이 쨍쨍해서 제가 혹시 몰라서 선글라스를 챙겨왔는데 그 선글라스를 쓸만한 날씨예요.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얼마 전에 산 선글라스거든요.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캐시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따 봐요. 드디어 대시를 탔습니다. 드디어 대시를 탔습니다. 도쿄 고앤지로 가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그런 작은 샵들을 물어보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고앤지에 도착했어요. 택시를 타고 한 40분 정도 이동했는데 도착해서 약간 빈티지한 샵들 한번 둘러보려고요. 4시가 골목골목에 있는 그런 샵들을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과연 잘 찾을 수 있을지 한 번 열심히 다녀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후 4시가 됐는데 숙소로 돌아갈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좋은 거 많이 샀어요. 귀엽고 맘에 들고 오늘 산 것 중 하나 이 빈티지한 반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고의나 이렇게 샀어요. 그게 맘에 들어요. 여기 덥다. 땀난다. 택시 택시여 여기 택시여 택시 와주세요 택시 타기 성공 지금 해가 진다 예쁘다 숙소에 도착했어요. 오늘 이것 봐요. 좀 부피가 커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게 전부 다 제 건 아니에요. 예쁜 거고요. 조금 쉬다가 자려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3일 차고 오늘도 이렇게 나가려고 준비를 한 번 해봤는데요. 짠 세트로 입어줬어요. 오늘 이런 긴 바지를 위해 가져온 굽이 있는 신발과 모자를 조금 화려한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어제 산 반지 느꼈어요. 되게 예쁘죠? 오늘 열심히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안녕! 여기는 어제 갔던 데랑 비슷하게 빈티지한 소품이랑 의류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점은 돌아다니면서 되게 풀이 많아요. 멤버들에게 어울리는 게 있으면 멤버들 것도 사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니언니는 먼저 샀어요. 다니언니는 약간 미니 식물 기르는 그런 걸 사줬어요. 잘 기를 것 같아서 사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 것도 하나 찾아볼게요. 어? 플리마켓 하나? 오! 딱 좋아. 도밭! 오о! 복구가 도와받으며 뭐 도와받으며 끝 여름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